안녕하세요! 유지입니다! 오늘은 정말 심플한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! 자 오늘 해볼 게임! Don't shoot the puppy! 그냥 이 강아지를 절대로! Never! 쏘면 안 돼요! 자 그럼 레벨 1부터 가볼게요! 하나 둘 셋 스타트! 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! 저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이것도 그냥 클리어할 수 있을 거예요! 스타트! 어휴 귀여워! 아이고 동글동글 동글! 귀여가네요! 오케이! 레벨 1은 일단 가볍게 클리어! 아 뭐 별거 없네요 게임! 그냥 깨겠는데요 이거? 아하하하 귀엽다! 아 귀엽다! 하하 그렇지! 오케이! 제가 지금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까딱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나갑니다! 시작하자마자 바로 돌부처가 돼야 돼요! 아 마우스가 제대로 움직였어요! 와 근데 이걸 이렇게 낚시한다고? 하하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! 지금 마우스를 잡고 있는 저의 오른손은 없다는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! 오케잇! 아 쉽네! 아 쉽네! 제발! 아 끄고 싶다! 아 저 액수 버튼을 누르고 싶다! 으으으으으어얅 망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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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ov 4단계밖에 안됐어요. 이 정도의 인내심 흔들리지 않습니다. 수련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나가~~ 어.. 버텼다.. 레벨 5단계입니다. 자, 스타트! 아.. 저 쫄랑쫄랑 움직이는 꼴 보세요. 아.. 궁뎅이에다 한 발 쏘고 싶다.. 5단계는 차라리 쉬웠네. 4단계에서 살짝 위기 올 뻔했어요. 진짜 이거 스타트 누르자마자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. 6단계는 뭘까요? 놀지마.. 빨리 가.. 빨리 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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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휴지! 역시! 인내심하면 휴지죠. 자, 7단계 가봅시다. 옵니다.. 하.. 하나.. 갑니다? 그만 끊어. 너 설마... 설마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갈 생각이니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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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진짜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어! 제발 7단계는 좀 넘어 봅시다. 저 오늘 저 7단계 못 넘으면 잠 못 잘 것 같아요. 헥스가... 헥스가 누르고 싶다! 다시 왔다. 다시 왔다. 와... 와... 다행이다. 방금 쐈는데 다행히 강아지가 없어서 안 맞았어. 진짜... 미세한 반응도 하면 안 돼요. 지금 마우스가 살짝만 움직여도 바로... 강아지 뚝배기를 날려버리는 상황이라 너무 크게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요. 약간 강제... ASMR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왔네요. 제발... 제발... 지나가라... 올라가... 그렇지... 빨리 들어가... 쏘아버리고 싶으니까 빨리 들어가... 아... 와... 넘었다... 8단계? 8단계는 또 뭡니까 이거? 이번에는 진짜... 이번에도 무슨 일 있어도 버티면 다. 스킴 레벨... 스킴 레벨... 스킴 레벨 뭐야 저거... 자, 오늘 정말 재밌는 게임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